잉야말로블록수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이 뒤에서 노래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푸나펌 실력자를 뽑을 겁니다 미호 선수 잘하는데요 리아 스티퍼 막상막하 거의 점수가 비쌉니다 리아 움직임 봐 뭐야 구슬픈 노래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마 이긴 사람은 나랑 사귀는 거다 나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소리 없는 여우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오 치열한데 오 리아 오 칩구만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오케오케 나무나 이겨 이겜은 아픈데 마이크 좀 키우고 가자 어 요 요 이겜은 어 넌 나한테 질준비되지 요 난 너무 잘해 요 내 실력을 보여주지 두 내 실력을 보여주지 너무 어렵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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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럼 져야겠네 하하하하하하 내 실력을 보여주지 이 여 맨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러는데? 침착하게 오오 리아 뭐야 하하하하 아 안보여 너두두두두두두두두 아악 우와 너무 어렵다 자 남은시간 30초 리아야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겼다 리아야 루저 그래 내가 졌어 미온은 니꺼야 넌 꼴찌야 구독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게 뭐 들어와 다미오와 인여맨을 붓고있어 엠어스로 잡고 붓고있어 아 이 노래 좀 쉬운 노래 같은데 착각하지마 쉬운 노래 아니야 적cca 흥이 나는군 modulus 어려운데? 들 действUs Bryan 여쭤 Gew Bean 내가 미호잘해서 Connie 미호 멈을 잘하는대? 아까 미호야 여기서 이긴 사람이 리아의 남자가 되는 거야 난 좋은데? 리아야 넌 내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리오야 리아는 내 거야 미안하지만 리아 내가 갖겠어 이 점수 차례 봐 넌 극복 못해 너는 네가 감나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그만둬요 전 못할 것이에요 과연 여기를 깰 수 있을까? 어? 어? 과연? 아 내가 지겠다 나머지 20초 화이팅 절대 봐줄 생각 없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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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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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지롱 좋아요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이 싸움에도 진 사람이 깔끔하게 미호 가지는 걸로 하자 아 벌써부터 살짝씩 틀리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진짜 꼴찌는 누구인 것인가 이 녀석 꽤나 리듬을 탈 줄 아잖아 틀리지 않아 다 한 번도 틀릴 수 없지 아 리아 많이 버거워 보이는걸 힘들거든요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졌다 아 저 녀석 너무 잘해 할 수 있어 이 녀석 어떻게 이거 받아 칠 거지? 리아야 너 왜 이렇게 못해? 리아야 너는 리아야 너는 리아야 너는 저 탐스러운 얼굴은 내꺼야 띄우 어? 이거 우리의 해본 노래 아니야? 아닌가? 띄우 띄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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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욱띄욱 . 아. 아니 하지마~! 힘들어 하는구만. 꽤 나는군. 니아가 그렇게 좋아? . 그냥 내가 잘하는 거야! . . 사랑의 힘이 엄청나군 리아 어디갔어? 리아 돌아와! 리아가 없으니까 막 틀리기 시작했어 리아가 눈앞에만 안 보여줘도 불안하다? 안돼! 사랑의 힘이 대단하군 이번엔 어디서 나올까요? 아! 졌네 또! 아! 네! 여기로 믿어? 좋아요! 누구야? 다음 상대 누구야? 누군데? 네 뭐야 너야? 아아아악! 나 자! 이거 쉬운 거 아닌가? 이 노래 뭐더라? 이 노래가 처음 노래 아닌가요? 디토리얼? 아니요? 다... 한참 뜬 뜬 뜬 뜬 뜬 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납봉을 해봤는데 미호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? 제가 제일 잘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오늘도 노래 배틀로 재밌게 로블록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해보도록 하죠 어때요? 짜잉! 짜잉! 자 이번에도 내가 승리인 것 같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